어 뭐 그래서 됐고 너무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눈치만 있으면 된다 방송 볼 때 뭐 지켜야 될 게 많고 우리 방송에서 이런 건 꼭 지켜주세요 이런 거 저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눈치 볼 때는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쌈베나 빌게요 그런 글도 있었죠 사실은 야 시발 뭐 흠이가 죽냐 병신아 그냥 흠이 힘들 때 지금 일하러 가고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만나고 가끔씩 보고 연락하고 하면 되지 병신새끼 흠이 뭐 죽을병 걸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서럽게 오냐 이 개새끼야 아 솔직히 그 말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랬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못해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아 이건 경험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안해서 울었던 거야 나는 바른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랬던가 미안해서 우리 카페맨이 119개 너무 고맙고 우리도 무붕이도 너무 고맙고 고맙다 얘들아 랄프랑은 근데 참 우리가 오래 가네 랄프도 이제 벌써 이제 4년차 접어 들어가고 안지는 이제 8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 새끼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은 나 예전에 GTA하고 랄프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을 때 내가 게임방송할 때 뻘짓거리 많이 했더라고 GTA하면서 나 죽이고 다니고 그런 걸 많이 했었대 사람일 참 몰라 근데 랄프나 나나 서로 감정표현을 잘 안해요 둘이 그거는 좀 똑같아 그래서 잘 맞아 서로 이제 뭐 좀 그런 오글거리는 짓을 안 하니까 이런 피해 형식 방송 꺼져도 랄프라고 부르냐고? 그렇지 뭐 랄프라고 부르는 게 랄프도 편할걸? 어 영비나라고 안 부르지 이름 부르는 게 좀 그래 오글거려 우린 둘 다 오글거리니까 존나 싫어해 그러다 제 새끼도 한 소리 먹고 나면 한번 집 짤 때 있어 랄프도 너 형 앞에서 집 짠 게 한두 번이냐? 너 본적이 없네 개잡소리하네 미친새끼 상담자는 인물이 없는데 주변 사람 잘 챙겨야 해 정말 사람 인연 소중하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랄프는 지도의 엔딩 가야지 랄프 처음 봤을 때 20대 초반이었지 그때 랄프가 나랑 제일 게임 많이 했지 그때 나 그때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옮길 때 그때 같이 저 뭐였지 뭐 가디언즈 가디언즈 데스티니 가디언즈 그 게임 하면서 둘이 얘기하면서 그땐 참 내 말 잘 듣고 진짜 날 잘 따랐는데 대가리가 많이 컸어 아 진짜로 랄프 욕 뒤지게 처먹으면서 배그 하는 거 생각난다고 맞아 맞아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 그 방송 컨텐츠 다 끝나면 이제 게임 방송 했단 말이야 배그 하고 막 그랬는데 배그 할 때 랄프가 막 말 안 듣고 막 그 지랄 해가지고 욕 존나 하고 지도 답답했는지 나중에는 아 안 할래요 막 이러더라고 욕 존나 처먹었지 치킨 각이었는데 치킨을 못 먹었으니까 혼자 나대가지고 내 말을 들으면 되는데 내 전술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랄프의 그 좁은 식견으로는 내 전술 대로 갔으면 무조건 치킨 따는 건데 하... 이거 아쉽다 맞아 포레스트도 하고 재밌는 거 많이 했지 지금은 게임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게임 PC도 거의 안 키지 어...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...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방송했고 목요일날 어저께 잠깐 하고 껐는데 사실 어제는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흠이 송별이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죠 오늘 오늘 방송도 이렇게 하고 토요일 하고 또 내일 성지합창단 하고 성지합창단 근데 V.O.S 노래라고 하는데 추억의 노래를 약간 하는 느낌인데 이게 될까 모르겠어 나는 V.O.S에 뭐 울어였냐? 예 울어 어 그거 아니야? 나 들킬까봐 운다 그거 아니에요 울어 그거예요 그거지? 네 그거예요 아 잘 안될 것 같은데 흠흠 일단 노래 선택이 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랄프에 그 저게 맡겨보려고 어 그럼 이 유튜브 채널 봤어 봤는데 이제 그 우리 게임 하던 순간에 재밌었던 것들 하이라이트로 올려놓고 그랬던 거야 흠이 같은 경우는 음 그거 봤죠? 어 흠이 유튜브 이름이 어제 풀 영상에 흠이 댓글 달아놓은 거 있으니까 베스트 댓글 고정시켜놓은 거 그거 흠이 채널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땀 끗었다 ㅋㅋㅋㅋ завтра 흠이 이 겉지 놈이 싸요 이 새끼 참 참기네 참깬다 이 새끼 때문에 와 돌아 이 새끼 이 겉지 놈이 싸요 뭐가 이거 너무 안 하하하 하하하 레스토드 진짜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진짜 미친놈이네 왜 저래? 신나와 이거 언제냐? 그게.. 저 공익 막 끝나고 19년도 3월달? 그때 오래됐네 개듬하다가 삼촌이 뒤에서 아 아따만 시끄럽다 이러는데 진짜 미친놈이네 저거 왼쪽 하단에 사진이요? 뭐 어떤거요? 뭐 말하는거야 랄프야? 그 바탕화면에 아이고 몰라 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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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탕화멜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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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타은 아이고 타은이가 요즘 진짜 너무 많이 쏜다 확실히 넌 능력이 되는구나 부럽다 부럽다 타은아 아 정말로 어 장사 잘되나보다 니 가게 에어컨 리모컨 좀 줘봐 여기 좀 바람 너무 센데 어 어 타은이는 이제 좀 있으면 열흘 될거 같은데 어 아이고 어? 어? 야 너 닭만장 가서 형이랑 같이 닭꼬치 먹었잖아 야 왜 사고 났어 너는 야 너 사고영상 있냐? 불빡 있어? 줘봐봐 많이 다쳤냐 너? 아이씨 여기 고장 났네 몰라 냅둬 어 가게는 코영만 콧박이들 와서 정모할까봐 무섭다 타은아 멀지 않으면 얘기좀 해줘 어 나중에 가서 거기 가서 랄프랑 같이 밥이나 먹게 음 아니 근데 야 크게 사고나면은 바이크가 안타는게 맞지않냐 너는 처자식도 있고 그런데 헬멧도 거지같은거 쓰더만 좀 방송에서 디스해서 미안하다마는 야 그런 거지같은 헬멧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고나면 크게 다치는거야 장비를 좀 좋은걸 하고 다녀 하더라도 우리가 안마냐 우리도 나면 손님이아유 아니 장비를 그러니까 헬멧이 여러분들 보면은 저기있잖아 그 저 배달하시는 분들 쓰는 헬멧이 이제 반모에다가 앞에 그냥 이렇게 유리막만 있는거잖아 자빠지면 턱 다 갈려요 이리스리스리 쓰러지면 이렇게 얼굴이랑 싹 다 갈려요 진짜 위험하고 차에 부딪쳐도 얼굴부터 부딪치는데 그래서 풀페이스 헬멧이 중요해요 쓸 때 X같거든요 쓰고 막 턱끝 매야되고 이렇게 해야되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전마가 쓴 헬멧은 이제 어 그런 헬멧이였어 거의 반모같은 헬멧이였어 사고영상 없나? 아휴 그래 아무튼 저 뭐 처자식도 있고 한데 바접해라 나 솔직히 형은 결혼해놓으면은 바이크 안탈거 같아 타더라도 와이프랑 같이 타야지 같이 죽을라고 어 타더라도 같이 타 와이프 뒤에 태우고 그래야 아쉬움이 없지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지 음 아니 나는 약간 동반 의식이 있어가지고 뒤에 누구를 태우면은 그 사람이 장비를 안했잖아 안전장비를 그럼 나도 안전장비 안해 미주년 어 그렇게 같이 다치고 그렇게 하는게 맞지 어 찐사랑이지 찐사랑이지 몰라 난 이상해 그렇더라고 차를 운전해도 옆에 여자를 태우면은 여자가 여자가 옆에 여자가 완전 벨트를 안해 그럼 나도 안해 매면 나도 매고 어 야 야 라이 개새끼야 음 음 음 근데 그게 스윗한거 아니야? 그럼 애들도 꼬마 오토바이로 같이 가는거냐? 하하 하하 아 이건 아니고 개 미움친놈이냐? 하하하하 하하 하하 그니까 처자식 있으면은 바이크 안타는게 맞지 어휴 얼마나 욕을 처먹을라고 어 어 예전에는 과부제족이라 그랬어요 예 아이고 헬로캐티님 어서오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캬티님 그치 그쵸 근데 에스브 아직 사고나 안났는데 나도 사고나면은 바접해야죠 전 사고나면 바접할거에요 에 어떻게 타 그 쇼츠에 그거 있더라 어떤 흑인이 있는데 아 진짜? 경상도 놀러 갔을 때 너네 가게 꼭 들릴게 형이 너네 가게 얼마나 잘 되는 곳인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맛있겠네 경상도에서 식당 하면은 그니까 사고 나면은 개씹 나락이에요 다쳐서 나락까지 돈 깨져서 나락까지 바이크 작살나서 나락까지 방송 못해서 나락까지 병원에서 병원 신세 지면서 나락까지 완전 씹 나락이야 그런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굳이 타고 싶냐? 너 사이코 아니냐 코트야? 어? 아무리 그게 재밌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니? 라고 하는데 재밌어요 재밌는 걸 어떡해 재밌는 걸 어떡해 못 끊겠어 진짜 못 끊겠어 아이고 정말 다운다 항상 몸조심해 바리 방송 보면 10월에서 좋긴 한데 걱정 많이 돼 그래 타은아 절대 사고가 안 나야지 만약에 내가 방송하다가 진짜 사고가 나도 너네한테 이게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다쳐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정신 잃고 막 잃어버리면은 방송 보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 팬가기 고맙습니다 그렇지 트라우마 오지 그러고 나서 다 잔소리 하겠지 그래서 내가 타지 말라 그랬잖아 왜 팬들 말 안 들어 네 조심해서 탈거고 뭐 되도록이면 그런 일 없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신 갑옷을 샀어요 안 죽으려고 오빠 올해 음력으로 7월 8월 조심하라 그러는데 내가 7월 8월에 사고를 당하나? 어 야 너 무당이야? 너 뭐야? 정체가 뭔데 7월 8월을 나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? 진짜? 아우 야 그런 얘기하면 난 오히려 더 타고 싶더라 왜냐면 나 근데 이상한 오기가 있어갖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잖아? 그러면 오히려 더 타가지고 그게 아니란 걸 입증시키고 싶어 7월 8월을 넘겨서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타주는 거지 7월 8월에 어 네 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입증시켜 버리려고 그래서 재밌었구나 아무튼 뭐 조심히 탈게요 조심히 타는 거는 타야죠 2배로 더 줄게 그래서 그렇구요 저기 뭐야 컨텐츠 하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에 100만원 상금을 걸고 할 거구요 다음 주냐? 다 다음 주죠? 예 다 다음 주에 나인에즈 스마트 자켓이라고 있는데 가격 좀 나가긴 한데 꼭 사서 입었으면 좋겠어 리을이은 루 그래 알겠어 고마워 그 저 다 다음 주에 하는 건데 아프리카 갓 탤런트라고 여러분들 영통으로 하는 건데 제가 채딩창에서 유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장기 자랑을 해주시는 거고 역시 남이 해주는 컨텐츠구요 근데 그날 가장 인기가 좋고 뭐가 됐건 노래가 됐건 춤이 됐건 뭐 성대모사가 됐건 개인기가 됐건 자기 얼굴 까고 예 30초 내에 보여주시면 돼요 예 본인의 끼를 예 생방송으로 진행할 거구요 영상으로 미리 참여받는 거 안 할 거예요 예 음 그래서 가장 재밌었던 사람한테 100만원을 드릴 거예요 몰빵으로 단 한 명한테 그래서 다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 예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달에 한 번이라도 아프리카한테 예 좀 상금 좀 지원해달라 그러고 예 아프리카가 지원해주는 그 상금으로 예 방송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목마르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랄프랑도 얘기를 존나 많이 했는데 한 시간 가량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거다 내가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얘기했었어요 뭐였냐면은 지금 내 방송에 필요한 거 냉정하게 방송적인 파트너 찾기 예 코트콤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여자 BJ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런 어떤 방송적인 파트너 찾기 예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 흠이가 지금 떠났는데 흠이 방도 지금 비어있고 그래서 저 방은 어떻게 좀 재밌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됐고 방송적인 파트너 예 그 코트콤 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거 하나가 뭐였죠? 예? 다른 거 하나 뭐였죠? 다른 거 하나 있었나요? 아니 내가 세 가지인가 얘기했잖아 어제 예 그거랑 응 그거만 얘기 안 하셨던 거 개소리야 중요한 게 내가 손가락씩 이렇게 하면서 너한테 얘기했잖아 예 그래서 그거랑 음 방송적인 파트너 찾기 그리고 뭐였죠? 뭐해? 까먹었다 아 어 일단 여행방송 꾸준하게 하기 예 어 여행방송은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좀 하려고 해요 예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또 좀 재밌는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이 여행방송 bj랑 하다보면은 좀 예 또 방송 파트너도 찾을 수도 있는 거 노를 그 그거고 해서 여행방송은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바이크 바리 방송 예 꾸준하게 할 거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싫은데 씨바라 음 여행방송 좋아 근데 너무 행성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어저께처럼 당일치기로 그냥 나 혼자서 카페 가고 뭐 밥 처먹고 노래방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 뭔가 이제 좀 그 아 맞아 다른 거 하나는 도전이었어 도전 어 버스킹이 됐건 뭐가 됐건 그래도 좀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체험해보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여행방송 어 체험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체험 예 뭐가 됐건 예 좀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한데 내가 뭔가 좀 체험하러 다니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라이프가 바이크 타고 차라리 뒤진다 돈까스라도 좀 먹든지 뭐라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체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음 그럼 번지 점프 한번 해보자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도전 체험 이런 거 예 흉가도 거기 들어가죠 흉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포괄적으로 담는 의미예요 그런 것들이 예 뭐 사실 뭐 진짜 실내방송에서 할 거는 내가 다 해봤잖아요 예 실내방송 컨텐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다 해보고 했는데 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저희 방송에 드디어 이제 그 뭐 얘기 다 나온 거지 이제 스폰서 그거 얘기해도 상관 없잖아 어쨌든 그쪽이랑 같이 할 거잖아 맞는데 일단 클라이언트 저희가 대화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예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예 음 음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좀 확실하게 좀 저게 되면은 예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야 음 그런 뭐 거창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업체랑 같이 이렇게 좀 콜라보로 예 뭐 좀 해볼까 해서 어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크죠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이제 마이크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 좀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성지압 창단할 때 마이크 음질 안 좋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바리 방송으로 낚시 여캠 찾아가기 원해요 음 낚시 여캠 찾아가는 거 낚시하는 여캠은 사실 누구랑 엮이고 싶지 않을걸요 아프리카를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지금 어찌됐건 뭐 저 이제 뭐 게임방송이 좀 주류이고 그 외적으로 이렇게 좀 게임방송 하거나 약간 이런 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뭐 뭐 무인도를 간다든지 뭐 나름대로 그 자기 주 시청자들 몇 다리가 됐건 시골 방송이 됐건 자기 주 고객층들을 상대하면서 자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인데 낚시하고 있는 여캠한테 찾아가갖고 바이크 타고 가갖고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곳입니다 그거 진짜 개민패죠 진짜 민패고 진짜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가서 뭘 할 거예요 낚시하는 여캠 찾아가갖고 그리고 낚시방송이 뭐 크게 뭐 그게 있나요? 네 그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 방송국에서 하는 도시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수많은 스태프들과 촬영팀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재밌는 장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 같이 합숙하고 몇 방 며칠을 그렇게 다니고 하는 건데 그거는 로케를 다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아프리카 인터넷방송 개인방송으로 사실 뭐 낚시방송으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? 네 그 낚시라는 거는 낚시라는 취미는 내가 알기로는 기다림의 미학이래요 네 굉장히 느린 스포츠래요 네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박상민 형님이랑 학과는 안 해?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건가? 아 박상민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박상민 형님의 신곡을 성지합창단으로 한 번 해보는 건 어떤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제의가 오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상민 형님의 신곡도 홍보할 겸 이렇게 했는데 성지합창단이랑은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 맞는 것 같아 네 솔직하게 말해서 어 박상민 형님한테 좀 신뢰된 얘기 했지만 여러분들이 주류로 찾는 음악은 아니잖아 박상민 형님 노래가 어 좋은 노래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발라드 발라더의 어떤 레전드급 가수긴 하지만 어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코수염남 박상민 형님 아니 코수염남 박상민 형님 암튼 그건 그렇고 저기 뭐야 아까 채팅해서 시골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콘텐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바이크 타기도 좋고 어디 집 하나 잡아갖고 랄프랑 둘이서 그냥 존나 힘들겠다 랄프랑 맞지 엄청 힘들죠 그날 먹을 거 공수해가지고 쿨 뜯고 낚시하고 와 해가지고 텐션 존나 떨어질 듯 살 뒤지게 탈 듯 잠자리도 엄청 힘들 듯 목이 존나 뜯길듯 목이 존나 뜯길듯 그런 개고생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중에 하나 아니겠냐 라고 하는데 아마 저는 힘들 거예요 넌의 집 한 달 살기 넌의 집 한 달 살기 컨텐츠 존나 대형 컨텐츠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그 시골 가서 하는 컨텐츠가 한 달 살기라고 한다면은 시골에 지금 살고 있는 여캠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야 돼 예 그래야 재밌을걸요 예 유사 어떤 저 어촌생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농촌생활 어촌생활처럼 예 그게 이제 여캠이랑 같이 해가지고 둘이 유튜브 업로드하면 잘해보자 샤바샤바 해가서 같이 파이팅 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괜찮겠지만 예 저 혼자 가서 시골에 사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 너희들의 블루스 어 컨텐츠 이러면 되게 괜찮다 어촌생활 아니 너희들의 블루스 왜 도전을 벌써 못할 거 같다고 해 기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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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튼 뭐든지 도전하고 좀 체험해보면서 뭔가 하나 걸릴 거를 이제 노리고 해야지 그런 컨텐츠들은 사실상 사실상 소미랑 제주도 가서 너희들의 블루스 찍자고 하하하하 그래 이런 컨텐츠 고민을 우리랑 얘기하라고 저 같은 짤보영이니 개보영인지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이크 가지고 가서 제주도에서 한 일주일 살기 돈이 존나 깨질 듯 낚시 장비도 필요하고 뭐 어떻게 먹을 거 공수해가지고 그날그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랄프랑 둘이서 해야지 할래 랄프야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담이 깜깜하시는데요 형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배에다가 바이크 실어갖고 보내고 제주도에서 일주일 살기 한번 해볼래? 넌 찍는 역할이지 저는 PD 응 그래도 뭐 형 혼자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 명이 더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BJ들이랑 같이 짜갖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음 음 주영스트랑 하라고? 하하하하 그놈의 주영스트 우리방 밈이야 주영스트가 형 좋아한대 하하하 미친새끼들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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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이런 게 좋죠 어떤 BJ랑 둘이서 해가지고 그 차승원 저 유해진 아저씨 마냥 삼시새끼 삼시새끼 마냥 둘이서 이렇게 메인이 되고 한 명을 이제 게스트로 불러갖고 그날그날 뭐 닭을 잡는다든지 뭘 하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뭐하고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아가리 털고 이런 텐션 살리고 하는 거는 진짜 정말 중요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하하 뭔가 파이팅 넘치는 BJ랑 하고 싶어요 마냥 한다며 저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제가 엄청 게으르고 밖에서 막 그럴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그동안 여캠들이랑 뭐 이렇게 뭐 방송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 세네 번 했었잖아요 이유부터 해갖고 일반인부터 해갖고 그때 제 텐션이 어땠어요 제 텐션은 아무도 못 따라왔어요 술 먹방 할 때 예 그렇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술 먹방 할 때 내 텐션 아무도 못 따라왔어 음 방송에 좀 더 의욕적이었지 그래서 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도 가서 일주일 살기 어 진짜 괜찮은데 이번에 그리고 랄프가 또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그 저 일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이렇게 일주일 일주일에 2박 3일로 갔다 왔잖아요 엄청 좋았대 어 갈치조림 먹었는데 그냥 급이 다르대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카페도 다니고 되게 좋은 데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람 미어 터진대요 지금 그지 랄프야? 예 근데 아싸리 여러분들 이런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태국 가는 게 맞지 않아요? 어 맞죠? 막말로 그냥 태국 가면 끝나요 예 그냥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이 태국 가면 돼 예 예 어 그동안 BJ들이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 가가지고 많이 이뤄놓은 컨텐츠들 읽어놓은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거 다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태국 말고 일본 가줘 제발 일본에서 뭘 해요 일본에서 태국이 싸고 좋죠 태국은 돈이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그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게 태국에선 이루어질 수 있겠네 여러분들이 말한 그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게 가능 허락 다녀와 일본 가서 반카이 갈겨줘 엘프야 네 빼고 있습니다 어 충전지 야 태국 가는 거 한번 알아볼래? 태국이요? 어 같이 갈래? 언제 하시게? 같이 갈래? 호의무사니까 가야죠 재밌을 거 같지 않아? 태국이요? 어 약간 무섭기도 해 근데 뭐가 무서워 태국은 진짜 치안 X대는데 거기 누가 멕시코가지 새끼야? 태국 갈까? 태국 태국 갈까? 태국 다이어트 말고 동네마다 좀 위험한 곳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날씨가 겨덥다고 바로 포기해줄게요 예 안가요 너무 더우면 텐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전지 다이어트 말고 더 쪄보는 컨텐츠 어떤 병신새끼 아이고 우리 레더 레더 300기 고맙다 저의 불알같은 닌텐도 좀 잘 지켜주세요 한번도 안했다 레더야 아니 너한테 닌텐도 빌어달라고 해놓고 닌텐도 지금 집에 처박혀있는데 한번도 안깠다 야 닌텐도를 할게임이 없다 어 파티용게임 밖에 없어갖고 야 그냥 가져가라 미안하다 아니 내가 보내줄게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할게임이 없어 동물의 숲을 왜하니 언제적 게임인데 링피트 존노잼입니다 했었잖아 이미 했었어 레이싱 휠 사갖고 운전하는 그 게임 방송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일회용이야 어 그날만 좀 어 이런거 하네 라고 알 뿐이지 어 재미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 뭐 그렇고 예 제가 좀 새로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예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음 태국은 한번 진짜 가보고 싶긴 해요 레이싱 휠 200 주고 사는데 안쓴다고? 나 좀 빌려주라 어 나 좀 빌려줘 쓰고 줄게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아무튼 뭐 오늘 좀 오프닝이 좀 많이 길었는데 어 어제 뭐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그러고 앞으로 좀 방송에 어떤 그런 개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래 지나갑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이제 컨텐츠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예 정규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쌈배 한 대 피고 하죠 예 흠흠 아이고 라비아 백개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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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언제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놔둘건 없으니까 아까 내 말에 신경 쓰였다 미안 아 그래 사실 뭐 니가 나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조심하겠니? 막말로 얘기해서 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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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늘 저 집에서 좀 유튜브 존나 많이 봤는데 UFO UFO 전문가 아저씨 나와갖고 그 유퀴즈 나오더만 보니까 진짜 UFO 있는 것 같아 어 TS 근데 말했잖아 외계인 있다고 수으으으 앤따 15 유血 9 Chick 핵 무역 10 comments 뭐라 그랬냐면은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 있잖아 그게 걔네들이 어찌 보면은 외계인들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외계인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거야 멸종했을 걸 우리 존나 약해 인간 아 진짜로 불 키는 것도 아마 알려주고 뭐 번개 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정말 전염병 돌고 그랬을 때도 외계인들이 좀 피신하라고 마추픽추 이런 데 데려가고 그랬을 거란 말이지 내말은 소리 끌게요 아 진짜로 그만 얘기하라고 잡혀간다고 알았어 알았어 그만 얘기하겠다 잡아가지 마세요 알겠죠?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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